네, 비슷한 질문이네요. 김홍일 후보자님, 후보자님 지난 7월에 국민권익위원장 임명되고 5개월 반 만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으로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은인자중하고 근신하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역대 가장 재임기간이 짧은 초단기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산업부 장관인 박문규 씨는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장관직을 내려놓고 후보자는 6개월 만에 전혀 관련도 없는 방통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임명받아 수행하던 직무를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국가기관장을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냐. 국민 앞에서 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허언이었던 것이냐.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 무거운 국민권익위원장의 공직을 6개월 만에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장이든 또 방통위원장이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 적임자다 이런 이유로 임명이 되셨는데 6개월 만에 본인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이직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책임감 없는 단기 이직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빨리 그렇게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이렇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후보자님. 솔직히 방송통신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 속마음은 안 내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라면 정말로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67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생소한 분야인데 늦각이 도전치고는 좀 무리한 도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심껏 정성껏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이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보면요. 두 장도 안 되는 짧은 문서인데 요청사유가 이런 겁니다. 검사로서 수사 역량 인정받았음. 이게 제일 이상한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임. 그래서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적임자임. 법조인으로서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잘할 거다. 이게 내용의 거의 전부입니다.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근거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법률 전문성 말고 다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의 일생인 27년간의 검사 생활, 10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이드 방금도 나왔던 자료인데요. 방송통신분야 수사 경험 없음,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 관련 경력도 없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죠? 경험 없습니다. 네. 문외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문외한인 분이 어떤 분야의 총괄 컨트롤타워가 돼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건가요? 방통위에 많은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나 그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네. 후보자님. 저도 법 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법과 원칙도 시장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른 경험들이라도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27년 동안 주로 강력부, 조폭 때려잡고 마약 수사하고 그걸로 정말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조폭들 소탕했던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하듯이 방송통신 규제를 하실 건가요?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조직적으로 정권 비판하는 기자들 소탕하는 건 아니냐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이후 10년간 변호사 생활하실 때 국내 형사팀에 계셨던데 형사사건 변호하셨을 거고 주로 기업 오너들 변호 맡으셨겠죠. 세종 형사팀 변호사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방송사 사주들 편들어주고 변호하는 데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윤석열 정권 두둔하고 옹호하던 보수 언론들 일제히 맹폭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12월 7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았던 자리에 검사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계속 이렇게 하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 다음 동아일보 사설 12월 7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은 아무 일이나 시켜도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거 검사 출신이 가본 적이 없는 자리에 줄줄이 앉혀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다시 검사 출신의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 권익위원장 앉은 지 반년도 안 됐다. 검사 출신의 중형마저도 폭이 넓지 못하고 측근들만 돌려쓰고 있는 게 아닌가?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후보자님 이 정부의 인사가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 돌려쓰기 인사라는 이 사설 내용 인정하십니까? 저에게 맡겨진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을 안 했습니다. 후보자님 최선 다하라고 있는 공직이 아닙니다. 다음 문화일보 중앙일보 다 읽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보수 언론들 사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검찰공화국입니다. 야당이 쓰던 단어인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까지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 지명함으로써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도 고립되고 있어요. 그럼 지명 제안을 받았어도 겸손하게 자궁하면서 사양을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욕을 거두셔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